음악 일론 머스크가 XAI를 설립한 목적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고차원적 목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AGI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심오하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오류가 발생하면 인정하고 수정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빠르고 멋진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차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듯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는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인류 문명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나아가는데요. 완전하게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점에 있어서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실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론 머스크 사고법 제1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들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챗GPT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다룰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XAI를 통해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실제의 진실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차를 물리적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실이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진실과의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물리적 방법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서든 최대한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 인류에게 있어서 초지능이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있게 변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달, 소행성 등을 볼 때 정말 스릴 넘치고 흥미를 느끼지만 그것이 인류를 볼 때 느끼는 흥미와 재미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스크 자신은 화성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화성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짓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진실을 탐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 철학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도록 흥미있는 대상을 찾아서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은 수년 동안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계 전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이를 약간 뒤집기만 하면 악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XAI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XAI 기업의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Truth AI라고 칭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망원경을 보고 직접 로켓을 타고 가서 우주에 대해 이해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이 천재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주에 대한 탐험을 시도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도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주를 탐구하려는 도전인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고르의 이야기를 듣더니 신이 나서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머스크는 이고르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물리학이었는데 한때 물리학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충돌기 실험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다시 물리학을 다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물리학과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이 천재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뉴턴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수학으로 증명해내며 세상을 수식으로 가득 채웠던 열정이 일론 머스크와 XAI에 참여한 천재들이 느끼는 열정과 흥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과 정보 이론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을 계산해서 중력을 이길 추력으로 로켓을 지구 궤도로 발사하고 다시 착지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역추진 엔진을 가동하는 엘컨의 모든 움직임이 바로 물리이론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 방식 방향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방식은 무차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주입하고 있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인공지능 학습에서의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소설을 읽는 것이 수많은 일반 소설을 읽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비유한 것인데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트위터의 데이터를 미친듯이 스크랩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조회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트위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인가를 이 부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는 지표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테크기업들의 고임금 일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해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강력한 긴축 그리고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개발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테크기업들의 고임금 일자리는 줄어들고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최근 상승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산업에 도입해서 자동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아마존 로보틱스는요. 세계 최고의 대규모 모바일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플릿의 최근 핵심은 프로테우스 로봇입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챙겨서 여러 대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프로테우스는 자율주행으로 물류창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옮기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에 구축된 엔비디아 아이작심이 물리적으로 정확한 포토리얼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프로테우스가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앞으로 대규모 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옮겨 놓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제품을 만드는 것 외에도 생산시설 자체를 디지털 데이터에 그대로 옮겨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조기업들은 생산과정에 변화를 주려면 직접 생산시설을 세우고 바꾸면서 그 시간동안 생산량 손실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생산시설을 옴니버스란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손실 없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젠슨왕은 이런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을 연결하는 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리적 시설을 만들기 전에 디지털 트윈에서 물리적인 시설이 어떻게 하면 최적화되어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상공장 통합을 통해 전세계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먼저 적용되었고 이제 소비자에게로 나온 것이 바로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것입니다.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피드백을 강화하면서 점점 발전해가는 거죠. 반도체 업계는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84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인 FAB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는 300개의 공장을 건설해서 2억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100개 이상의 메가팩토리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생산 현장에서 엄청난 효율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보여준 폭발적인 엔비디아 주가의 힘인 것이죠. 영상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존 물류창고로 가보면 디지털화가 물류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전세계 수십 평방핏도의 창고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상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공학 재료기술을 이용해 최고의 생산시설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최강의 제조혁신 기업입니다. 2022년 3월 22일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에서 기가팩토리를 오픈했는데요. 2019년에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2년만에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유명인사들이 참석했고요. 유럽 내 테슬라의 첫 생산기지로 출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선형구조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능력 확장에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가장 처음 공정은 철판을 잘라내는 프레스 공정입니다. 잘려진 철판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자동화 공정입니다. 테슬라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100% 무인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려진 패널은 용접과 본딩을 위해서 차체 공장 바디샵으로 이동합니다. 큰 기계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이제 차체 공장으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패널이 이동됩니다. 이제 다음 공정은 테슬라에서 가장 자랑하는 기가 캐스팅 공정입니다. 예전에는 접용접으로 모든 차체를 붙였지만 테슬라는 이 기가 프레스를 이용한 캐스팅으로 한 번에 프론트 바디와 레어 바디를 찍어내므로써 기존 로봇의 3분의 2가량을 제거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고 부품수를 줄였고요. 단차를 줄이는 등의 혁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퀄리티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용접하는 부분이 없어지니까요. 말 그대로 100년 자동차 역사의 제조 혁명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기가 캐스팅에 들어가는 특수 학금은 우주항공 로켓 제조 회사인 스페이스X의 가볍고 단단한 소재를 만드는 혁신 기술에서 가져왔고요.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램프업 시간을 줄이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비용면의 우입뿐 아니라 정확한 치수 제어로 전기차 조립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디숍에서 각 패널의 용접과 본딩이 이루어진 다음 조립된 차체는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공정으로 이동이 됩니다. 테슬라 자동차 제조 공정을 보게 되면 무인화를 하기에 충분한 스마트 공장의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긴 터널을 통해서 도장 공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 프로세스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서 이 프로세스를 에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실제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조립 공정인 의장 공장에서 마지막 생산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일론 머스크는 공장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은 쉽지만 대량 생산이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스마트 팩토리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투자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폭발은 어쩌면 20년 전에 닷컴보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옮겨 놓았고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20년 후인 인공지능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컴퓨팅 파워를 비롯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이 열어갈 미래는 20년 전 닷컴보글에서 부족했던 현실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상당 부분 주가를 정당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첫 시작이 엔비디아였다면 마지막은 빅테크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부자가 될 거대한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